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10월 6일 수요일이고 내일장 관심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가 오늘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빠진 날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 상승을 하고 저가 깨고 반등, 다시 저가 깨고 반등, 다시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는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저는 저가를 깨면 반등을 할 거라고 확률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주구장창 떨어질 것 같지만 이 앞에 과거를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박스권이 최고점 대비 이만큼 빠졌을 때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최고점 대비 이만큼 여기도 최고점 대비 이만큼 했을 때 반등이 나왔고 이쪽에서 최고점 대비 이만큼 했을 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대충 비슷비슷하죠. 크기가.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은 이 고점 대비 지금 이만큼의 크기를 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그게 이제 통계죠. 확률하고 저는 여기서 떨어질 때는 제가 생각했던 종목이 떨어지면 타점에 맞게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손조를 언제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때 손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사항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악의 사항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비중을 다 태웠는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낸 통계의 확률에 따르면 대부분 이쯤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정도에서 나와야 됐고 어차피 저는 여기에서 지금 풀베팅도 들어가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일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저는 풀베팅을 할 생각이에요. 미수까지 써가지고 무조건 간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손절을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통계의 확률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결과적으로 5에서 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비중을 줄이든지 타점을 내리든지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실게요. 지금 시장 자체가 새로운 대장주 종목들은 없고 이미 골라놨던 대장주들이 다 절반권 밑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시즌은 여기 절반권 밑에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근데 다이렉트로 바로 반등이 나올지 좀 기었다가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 매도한 게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가 절반권 밑으로 들어왔죠. 이게 그었을 때 절반권 여기 밑에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이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급반등을 할지 기었다가 반등할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기에서도 중장기를 하지 않고 단타로 들어갔는데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뺐어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짧게 치고 나왔고 또 여기서 이 저가를 깨고 떨어졌을 때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저는 여기에서 또 한 3, 4% 정도의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었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밀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이미 절반권 밑에이기 때문에 쭈루룩 잡아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쭈루룩 잡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여기서 떨어진 게 마이너스 한 13%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올라올 때 본절에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도 본절에 매도를 하고 또 여기서부터 다시 쭈루룩 잡아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사지고 바로 올라가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매도한 건 이거밖에 없고 지금 절반권에 있는 종목들을 담고 있어요. 지수가 반등할 때 그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단타 7 종목은 그나마 THN 이 종목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한가를 갔는데 대장주 후보로 볼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제 조건 검색 시기에 지수가 안 좋으니까 종목들도 올라간 게 없겠죠. 몇 종목 없습니다. 파밀셀은 밑에서 나온 거고 디스플레이 택은 절반권에서 반등 진행 중인 거고 동화약품은 차트상 안 되고 자비스도 좀 애매하죠. 캠트로스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게임빌드 지금 역배열이에요. 이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THN은 상한가인데 뭐 그닥 평상시에 거래대금은 없어요. 그래서 대장주로는 보기 힘듭니다. 단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탄 관심 정보로 넣어놨고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저를 포함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과거를 돌아보면은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을 주면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자기 종목들도 반등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지수가 포인트로 됐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거 한 960이나 960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자기 종목이 안 올라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손절을 해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